자 베베 꼬였네 한테 베베 꼬였네 꼬였네 이거 됐죠? 자 그러면 베베 꼬였네 여기 1절은 여기서부터 자 시작 베베 꼬였네 꼬였네 됐어요 아주 꼬였어요 아주 자 전체가 해야지 시작 베베 꼬였네 꼬였네 베베 꼬였네 꼬였네 됐어요? 사랑한다 시작 사랑한다 애놓고 해놓고 여기 3사람만 하는거야? 사랑한다 애놓고 해놓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거에요 좋아한다 애놓고 해놓고 자 이제 베베 꼬였네 여기서 하고 네 꼬였네 하는거야 2절은 여기서 시작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잠깐 내 말 들어봐 여기도 똑같이 들어봐요 베베 베베도 그냥 베베 꼬였네 베베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사랑한다 애놓고 해놓고 이랬는데 사랑한다 애놓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아셨죠? 베베 꼬였네도 빠른 노래는 가사를 딱딱딱딱딱 잘라줘요 아셨죠? 자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시작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그렇지 그렇지 사랑을 시작 사랑한다 해놓고 해놓고 자 지금부터 갈테니까 1절 끝까지 갈테니까 열심히 1절 여기부터 하고 2절은 여기부터 할게요 아셨죠?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2절은 어떻게 해?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이러면 안되긴 아셨지 자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 1,2,3 신부기사 2번 하나 2,3 2번 하나 2번 2,3 3,4 3,4 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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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거다 베베 고로 베베 베베 고로 베베 아버지 베베 고로 베베 사랑은 나의 보고 베베yards Four single kindergarten 아버지 베베 arco 해당 마 예 수사 깨싸만이 걸고 있어 두 번째는 보디네 우리나长 잘 모르는 razors 사라져나의 정도, 절아가의 정도, 싱가가의 정도, 싱가가의 사람은 안 되는 말도, 찬란한 여자야, 사라져나의 모든 영어 사라져나의 정도, 싱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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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싱가의 정도, 싱가의 정도, 싱가의 정도, 싱가의 정도, 싱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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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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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아우 잘하시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두 번 배워서 이렇게 잘해